구린도우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의 고다음 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꽃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회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많고 또 어려운 사정이 다 제각기 다르시겠지만 절대로 어려움에 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나라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우리 나라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또 무서운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어려움 지금 우리 처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나라가 다 겪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끝났습니까? 그 당시 때는 끝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형편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무너져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처구니 없이 그런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지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이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또 간증이 있고 우리 나 개인의 인생 역사에 전환점이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운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좋은 일이 생길까 무슨 직업을 택해야 잘 될까 하여튼 편안하고 고생 안 하고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뭐 해야 되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이런 형태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에 되어질 일을 구하는 것이 타락한 형태가 점을 치는 겁니다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맨 또 동쪽이 어느 쪽이나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치는 일 미래를 알아보고 싶어서 점치는 행위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1년 뒤에 내년에 어떤 일이 될 거다 지금 알면 내년 1년은요 정말 끔찍한 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1년 좀 지나서 요맘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1년 내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만하고 게으르고 타락할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니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면 살 락이 없어요 1년 뒤에는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1년 뒤에 무슨 일일 거다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제널드 시초 교수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동기를 불러일으켜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널드 시초 교수가 그 책 속에서 했던 일관된 내용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사 개인 가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여섯 식구가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향한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거 하나님의 뜻이고 두 아들 두 딸 그렇게 낳은 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여섯 식구가 본인도 학위도 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또 가족도 아이들도 잘 자라고 노후도 행복하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아내가 죽고 장모님이 죽고 막내 딸이 죽고 아이 셋 아들 둘 딸 하나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 분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대신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짐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어디로 가면 다 잘될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예배의 신랑 신부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이건 뭐 거의 성경의 기록이 돼도 이상한 일이 아닐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아멘입니까? 거의 아멘이 나올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게 사람을 고르고 고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 만났네 아유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힘들면 또 사람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이유를 또 남의 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행복한 결혼은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게 또 성품도 좋은 사람 그렇게 만나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없이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명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만 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하는데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느냐 고생하지 않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찾기 어렵습니다 고생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분별이 돼요 어려움도 없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2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그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한 내용이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반드시 성경을 봐라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유언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에 늘 다니던 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어느 날 대통령이 보는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낡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그렇게 정말 많이 본 그런 성경책 속에서도 특별히 손대와 눈물자국이 있는 그런 성경구절을 보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늘 많이 보았던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성경구절이 10편 37편 7절 여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여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고 찾으려고 했고 참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그분의 그 삶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매 순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내 말씀이 내 이렇게 느껴지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목사님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갑자기 모든 게 다 뒤바뀌어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는 길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하게 하죠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시험과 역사를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고 지금 심판을 하시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뒤로 미루시다 보니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시험이라는 게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인 경우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자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줄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로운 것이었어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 잘 모르고 잘못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지금 현재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꼭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 거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맞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구한 대로가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그러니까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도했는데 된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구나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응답 못 받았다고 하면 이건 큰일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다 응답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 못 받은 거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증을 주세요 그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세요 애들이 울면 엄마가 오듯이 그렇죠? 뭐 똥을 싸서 울든 배가 고파서 울든 아파서 울든 애가 울면 엄마가 오고 엄마가 오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내 모든 사정을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사실 다 응답을 받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냐 안 됐냐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다 유익할 거다 하고 받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이 될 때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다 우리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길어지고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져서 얼마 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들 모여 세미나 할 때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요 코로나와 이제 함께 가야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는 앞으로 당분간 안 올 거야 많이 달라졌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빨리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예전에 못하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동해 일기가 속회에 정착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포기했어요 그대로 다 속회에 예수 동해 일기를 다 쓰라고 하면 우리 교우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겠구나 아 우리 교인들도 한성질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건 억지로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일기는 쓰고 싶어서 쓰는 거지 이걸 억지로 쓰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쓰는 데는 하시고 아닌 데는 또 아닌 대로 그냥 허용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 동행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로 완전히 다 쓰시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사실 작년에 예수 동행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는 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만 모여서 교회를 해 올 1년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맞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예수 동행 속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 코로나19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 동행 속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예배당의 성전기도 우리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해요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놓으면 이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열기는 좀 어렵고 마가다락방 거기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마가다락방을 조금 더 넓혔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전기도라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관리비?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교우들이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관리비가 뭐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온라인 제자훈련, 온라인 전도, 온라인 양육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사경회가 다음 주간에 진행이 되고요 우리 감리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감리교회들이 그냥 각각 교회에서 모이면서도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함께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연합 집회가 감리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집회가 시작이 됐고요 하여튼 작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올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고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과했더니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두 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깜짝 놀라는 말씀이 온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온전해져 너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실 사도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간 간증을 바로 이 앞에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어요 천국에 가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영적 체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단도 되는 거예요 미혹기 가서 사도바울도 그럴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에 연약한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몸은 약한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강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도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응답 받은 거예요 고침은 받지 못했는데 응답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도리오 내가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더 좋지 몸이 고침 받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 것을 이제부터 자랑할 거야 이는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어려움도 없어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하던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그런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힘든 길로만 모르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워치만니라는 중국에 참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이 고린도 후서의 사도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을 주셨어요 본인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왜 은혜가 족하다고만 하시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 속에서 그 사람이 양자강을 큰 강을 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앞에 엄청난 그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물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바위에 부딪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배가 저 바위에 부딪히게 될 테니 빨리 저 바위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바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물이 점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홍수가 나듯이 그래서 그 바위에 부딪힐 쯤 가서는 그 바위가 물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돼요 그런 꿈을 꾸고 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게 그 바위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바위 같은 것도 능이 넘치는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다 은혜가 넘치면 그런 바위가 있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워치만니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이것도 없게 해주시고 저것도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답은 이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것도 답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답이 있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은혜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생생히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너무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정확히 나와 동행하고 이끌어주시니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송선교사 나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광고를 드렸는데 파송선교사 나가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파송선교사 나가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파송선교사 나가신 분이나 지금 있는 분이나 다 들어보시면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많이 다르죠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애들 교육 여건도 쉽지 않고 항상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괜히 파송선교사 갔다 와서 고생만 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이렇게 남의 교회 같아 한 1년, 2년 있다가 와보니까 또 손한목자 교회도 겨우 안정이 됐다가 갔다 왔더니 또 여기가 또 남의 교회 같아서 또 여기 적응하느라고 또 힘들고 여러분 그때 생각을 받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파송교회 가서 좋은 일만 있었다면 상 받을 게 뭐 있어요? 파송교회 가서 계속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럼 무슨 상 받을 게 있어요? 고생했으니까 파송교회 간 바람에 희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편안한 거 누리는 거 안정된 거 다 포기하고 그때 제가 그 어려운 교회를 섬기느라고 겪었던 일들 그때 힘들었던 일들 다시 또 교회 돌아와서 또 적응하느라고 또 어려웠던 일들 다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알지 그때가 진짜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파송교회 성교사 나가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휴 가지마 가서 괜히 고생해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속으로 사타나 물러가라 고생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야기 듣는 거 그거 모르고 가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하죠 힘들다고 하는데도 간다 나는 힘들게 가는 거지 뭐 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면 고생도 고난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마귀가 작정을 하고 믿음 좋은 사람 불연단을 시키잖아요 욕이 그랬잖아요 욕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지 그래도 욕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뭘 원하실까 마귀는 내 입에서 하여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딱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가 막혀요 주님이 그걸 원하실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녀 학비를 모으고 모았어요 딸도 대학 들어갔고 아들도 대학 들어갔고 두 아이 학비 마련해야 되는데 뭐 1990년대니까 지금하고는 또 비교 안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던 때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등록비를 모은 걸 가지고 은행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다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등록을 하던 그런 시절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은행 등록하러 가기 전에 교회 전도대가 그날 나가는 일이 있어서 전도하러 교회 와서 전도하러 온 거예요 너무 바빠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휴 권사님 꼭 나오셔야 돼 전도대는 한 사람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고는 나와서 전도하러 왔는데 아 전도사님이 교회 로비에서 권사님 가방이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핸드백을 보니까 면도칼로 쫙 찍혔어요 통째로 그냥 소매치기 당한 거죠 야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도 전도하고 그 소매치기 당한 상태에서 전도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또 가시자고 붙잡는데 그것까지는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들어놓은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 없으면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못 내요 아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전도사님이 제게 연락을 해와서 저도 가슴이 절렁 내려앉더라고요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권사님 그런 일이 있으셨다며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전화를 못하겠더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면 어떤 돈도 생기는 식으로 되어줘야 목사도 못해야 할 맛이 나지 이거 맨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몇 번 전화를 들었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전화를 결국은 했지요 그랬더니 의외로 밝으시더라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그런 마음에 자책감이 들더래요 너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너 그래놓고 야 너 꼴도 좋다 소매치기 당했다고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는 게 또 신경이 쓰여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냥 입을 다시 개놓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나 아이들 돌아와서 그 이야기 했더니 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위로를 해주더래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래서 또 그것도 조금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도 전화하는 저도 막 전화기에다 대고 욕을 해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뭐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정말 할 말이 없을 텐데 오히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 마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참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남편분도 IMF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시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겹쳐져서 어려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뒤에 딸이 천상 등록을 포기를 했어요 3학년 다니는데 동생이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동생한테 양보해서 나는 1년 동안 그러면 좀 휴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학교 가서 휴학계를 내니까 왜 휴학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사실 등록금이 우리 엄마가 이번에 소매치기를 당한 바람에 둘 다를 대학을 다닐 수가 없어서 내가 휴학을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 등록하는 거기서 너가 이번에 1등을 했어 그래서 학비 다 장학금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지요 그 아들은 입학을 하는데 의과대학에 수속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6년 장학금 다 나오고 유학비까지 다 학교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일이 다 이런 식으로 극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 순간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루 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붙인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도 잘 알죠? 박보영 목사님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셨다가 소명을 깨닫고 그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병원 일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했어요 그런데 암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자 기가 막히죠? 의사 생활 잘 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교회에서 전두사로서도 함께 일을 하는데 왜 암이 또 생기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일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의사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교회 일만 하기로 전념을 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개척교회 그런데 교단 진급시험이 있는 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못 보겠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다 가라앉아서 그래서 결국 시험 중간에 시험을 못 보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 그 조그만 방에 거의 누워야 했습니다 자 이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까지 개척을 하고 진급 교단 진급시험을 보는데 왜 그 시험도 못 볼 정도가 됐냐 말이에요 이렇게 누워서 죽는 건가 그때 마음에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누워서 죽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 강단으로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서 가서 그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나기를 아 이왕 이렇게 기도할 거면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거의 기다시피 그 2층에서 계단도 기다시피 내려와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건 말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죽어도 그런데 어떤 학생이 하나 지나가길래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힘이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던 학생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누가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가까이 왔대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나와 그래서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는 너무 답답한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 듣겠고 거기서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는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전도도 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영적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더 사람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더 나오고 그래서 일어설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삼켜지는 거예요 식도암이라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회복을 치유를 받은 거죠 그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으신 간증을 참 귀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이 순간에 이 사람 앞에서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요 그게 중요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지금 나는 뭐 해야 되나요 나는 무슨 말 해야 되나요 주님 오늘 다 응답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철저히 주님께 묻고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 약한 것 실패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가만히 보세요 성전기도 저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주신 기도의 문입니다 옛날에는 기도원까지 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은요 기도하기 정말 좋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이 바로 이 기도 예배당 터에서 24시간 여기다가 비닐하우스 쳐다놓고 그때는 이 예배당 건축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지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세요 성경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얼굴만 보지 말고 모여서 기도는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근데 온라인상으로 통성기도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그리고 줌이든지 카톡이든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휴대폰 갖다 놓고 서로 접속해서 거기서 기도 제목 놓고 같이 뜨겁게 기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길이에요 전에는 모여서 기도하려니까 한 시간씩 차 타고 와야 되고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디서든지 시간 정해놓고 서로 휴대폰 열어놓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열어놓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달에 고 다음 달에 내년 1월에 주님이 하실 일을 쏟아 부어주세요 기도가 준비 안 되면 얻지도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나누는 일 예수 동행 속해 이것도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실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내일 일은 몰라도 지금 할 일은 가르치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 확신이 되면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도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방으로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방으로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 예정시 사람들은 suspect 60ers ... ... ... 그 빠진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믿기 싫은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그 주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되어질 일 편한 길 성공하는 길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주님 제게 알게 해주소서 오늘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알게 해주소서 주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나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시지 앞으로 되진 편한 길 공부하는 일도 향부하지 않겠소 주님께 다음마다 맡겨주시옵소서 지금 해야 될 일 2주 만에 해야 될 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오 하나님 그 주님으로 해야 될 일 원하시오 하나님과 믿음이오 하나님 사랑하시오 하나님 훈실하시오 하나님 주성하시오 한걸음 주님 앞에 주시려면 용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훈실하시오 주님의 자리를 더욱 주님의 흙과 내로 공부하시옵소서 사과 함께 하나님 갈급하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깨닫는 보다에 방어하는 이 역자의 한듯이 오직 하나님의 역자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주님의 흙과 내로 공부하시옵소서 주님의 흙과 내로 공부하시옵소서 그 대신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만 그것만은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소서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지게 해주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누리고 가게 해주소서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기다려야 되는 길 인내의 길 주님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확신에 확신을 갖게 해주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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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옵소서 주님의 흙과 내로 공부하시오 하나님의 자비에게 하나님 주로 믿어낼 수 있겠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확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관심이 이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하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발 집착하시옵소서 열려옵소서 주님의 흙과 내로 공부하시옵소서 오 주의의 주님 전도마 우리 항상 주 안에 그가 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세상은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약속하시옵소서 주님의 흙과 내로 공부하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길 원하 오 주의의 주님 오늘 나오신 하나님 오 주님의 흙과의 주님 하나님 그 신간의 흙을 저여 주시길 원하 오 주님의 흙과 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 은혜의 길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는 길 하나님 간호학실 우리 항상 주님의 흙과 우리의 흙과 내로 공부하시옵소서 오 주의의 주님 그가 내로 공부하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도바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고난도 실패도 연약함도 오히려 자랑할 힘을 주소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소서 더 놀라운 것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더 이상 실패, 고난 연연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신 사도바울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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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오신 하나님 그 시간 올라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려하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그리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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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멘! 하나님 은혜의 장둥에 하나조차 받으시거나 믿음의 은혜의 역사와 수만하게 임하여 내게 하나 나의 주사의 하늘 그 것들을 구하진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바다니라 다 많은 영혼을 받으시거나 하나님 우려주시거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주시기 바라니라 주님 함께하시거나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가 하나님 주님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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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